안녕하세요 파트너의 에이치 였습니다 나는 오늘 이제 또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냥 방송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다가 이걸 그냥 하는 장면을 좀 보여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여러모로 이야기 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투표용지들에 대해서 한번 좀 심층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밤이 좀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붙어있는 투표 용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이낸스투데이에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 나온 증거가 이제 공개가 됐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선거 조작의 결정적 증거라고 평가되는 비정상 투표용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라는 기사 내용이구요 일단은 이 먼저 먼저 뭐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한번 일러스트레이터로 한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 붙어있는 투표용지 들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테임스박님 이 붙어있는 투표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뭐라고 말도 안되는 투표용지라 가지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투표용지인 것 같아요 이런게 나올 수가 있느냐 라는 건데 이 상단이 붙어있다 이런거는 이제 뭐 본드가 붙었거나 뭐 이런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한 번만 있었느냐 사실 그런거에요 일단은 이게 2012년도 기사입니다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이쪽 좌파 쪽은 이 부정선거가 생활하다 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지금 이 기사를 찾아 가지고 왔어요 진흙탕 진보당 뭉텅이 투표용지 이런 풀이 살아나 붙었다 뭐 이런거 거든요 뭐 채루탄 김성동 의원이 이제 국회에다 채루탄 던졌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억지를 썼던거죠 억지를 썼었는데 이 풀이 살아나서 투표용지가 붙을 수 있다 이딴 소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정희 공동대표가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부정하는 공천회를 연 8일 통합진보당 장학세력들은 장외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공동대표와 함께 당권파에 속하는 김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뭉텅이 투표용지가 발견된 이후에 대해 투표함에 계속 넣다보면 풀이 살아나서 다시 붙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정희이고 뭐고 뭐 김성동이고 뭐고 비례대표 경선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뭉텅이 투표용지를 집어넣어서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2012년도이기 때문에 불과 한 9년 9년 전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 풀이 살아나 있었던 말도 안되는 그런 주장으로 이 붙어있는 투표용지를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이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 경선이 무효가 됐어요 사실상 이런 거죠 이 홍합진보당 이라든가 정의당 이라든가 아니 지역구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뭐 지난 선거에서도 당선된 사람 뭐 심상정 하나 정도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그 비례대표로 이제 출마 하면 오히려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네는 비례대표를 이제 경선을 해서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쭉 순위를 주는 그런 걸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이 그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비례대표 1번에 들어가거나 2번에 들어가거나 이게 워낙에 중요하니까 이 경선하는데도 가짜 투표지, 뭉텅이 투표지를 넣어가지고 부정을 저질렀던 게 드러났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이제 뭐 이석기 사건 이런 식으로 북한 영화 수백 편이 나오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당이 해체가 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통진당, 통진당의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은 이 붙어있는 투표용지였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장의 투표용지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깊이 있게 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투표용지를 보면 약간의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약간의 이상한 점은 뭐냐면 이 QR코드도 조금 길어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 QR코드도 조금 길고 이 밑에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도 동그라치가 않고 이 타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국회의원 선거 투표 이게 중앙선거관이 도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도장도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좀 길게 늘어져 있어요 길게 늘어져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네모 빤듯하지 않고 늘어져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이 밑에 있는 사진과 비교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밑에 있는 사진은 뭐 여백이 좀 잘 안 잘린 그런 건 있겠지만 기표 도장도 똑바르고 이 원도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도 똑바라요 그리고 이 도장도 네모 빤듯한데 이 지금 기표인이 이상한 이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타원형이 되어 있고 QR코드도 늘어나 있고 이 도장 자체도 좀 늘어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더 명확하죠 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도 늘어나 있고 거기에다가 사전투표 여기도 마찬가지로 늘어나 있죠 근데 약간 또 이제 QR코드도 거의 비슷하다 근데 약간 좀 다르긴 달라요 QR코드도 KB님 투명하지 않고 검증 사기 경선은 불복해야 되는 게 정당하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이제 더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게 기표인 도장을 갖다가 만약에 뭐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기표인 도장을 직접 이렇게 찍었다라고 쳐요 찍었다라고 치면은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기표 도장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방향을 돌려보면 이게 타원이 왜 똑같이 위로 이렇게 타워지 돼 있냐는 거죠 그럼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타원형으로 된 기표 도장을 찍으면 이렇게 타원형도 되고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위쪽으로만 지금 타원형이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위쪽으로만 지금 타원형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일단은 뭐 설명을 제가 또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고 타이핑을 조금 다시 해야 되니까 뭐 뭐 김두관 뭐 또 다른 사람 누구였죠 아무튼 미래통합당 후보 그다음에 뭐 정의당 뭐 이렇게 국가혁명 배당금당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일단은 견보는 이제 연수부울 투표용지 갔다가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이 조금 비쌈하게 찍혀 가지고 요게 가로로 이제 타원형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표인 도장을 타원형으로 찍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찍은 기표인 도장 갔다가 찍어요 찍으면 이게 가로로 찍히거나 뭐 여러 방향으로 찍혀야 되겠죠 이렇게도 찍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찍히고 뭐 아니면 또 이렇게도 찍히고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찍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시게 되면 지금 모양이 모양이 이게 만약에 똑같다 라고 가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양이 지금 찍힌 위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타원형으로 똑같이 찍혔어요 이건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기표인 도장 자체가 타원형이다 라고 하면 아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히고 저렇게 찍히고 뭐 이런 식으로 찍혀야 되는데 방금 것처럼 전부 다 위로 이상하게 찍혀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투표관리인 사전 이것도 좀 사실 뭐 이것도 이상해요 프린터로 뽑혀져 있는 그 투표관리인 도장이 여기선 또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와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번외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게 뭐 다른 이제 만약에 인쇄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쇄하는 과정에서 비표인 도장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표들이 있는데 이걸 인쇄하던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 틀을 맞춰야 되는 거죠 틀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늘려 버린 게 아니냐 일률적으로 이렇게 늘려 버리는 과정에서 저 투표용지 자체가 길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여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 인쇄 작업 과정에서 그냥 뭐 굉장히 막 급하다 보니까 뭔가 여백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냥 통째로 늘려 버린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자리를 맞춰 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모르고 이제 드래그를 해 가지고 그냥 이게 늘어나 버린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 타원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뭐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줄여서 다시 보여드리면 그러면 이게 이게 적법하게 도장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표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늘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늘려 버리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타원형이 되죠 타원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얘는 편의당 지울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똑같은 거를 이제 뭐 작업을 이 사람들이 이런 작업들 QR 코드도 바꿔야 되고 막 수만장을 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마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중국인 작업자가 이제 밤샘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여 놓고 재단선 넣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인쇄기 갖다가 전부 다 다른 QR 코드로 이것을 인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이게 굉장히 고된 일이고 짜증나는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대충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표인 도장 같은 경우 이 기표인 도장의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 돌려 놓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땐 이 기표인 도장을 집어넣는 과정은 원래 있었던 원래 있었던 뭐 이제 실제 찍었던 실제 찍었던 이렇게 도장을 찍어 버리면 너무 너무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찍었던 기표인 도장을 이 기표인 실제 찍었던 기표인 도장을 갔다가 스캔을 떠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직접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근데 얘들을 직접 이제 스캔을 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이런 약간 조금 뭔가 번진 듯한 느낌까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타원형들이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방향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늘어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실질적으로 확인이 될지 안 될지 이거를 뭐 망점을 분석해 보면 보이겠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 기표인 도장도 같이 넣고 프린트를 했다 그러니까 인쇄를 했다 기표인 도장도 이 작업을 해 가지고 1번 정의력에다 넣고 같이 그냥 인쇄를 해버렸다 원래 네 박주현님 안녕하세요 이 원래 있었던 기표인 도장을 스캔을 떠 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다 집어넣어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프린트 했다 라는 이 가설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땐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장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 장을 이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겸본은 제가 항상 붙여 놓은다고 하면 요렇게 이제 계속 붙여넣기 에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붙여넣기 작업을 이렇게 계속 했을 텐데 이렇게 쭉 하다가 뭐 만약에 뭐 밑에 여백이 안 맞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수 있고 붙여넣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기표인 도장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찍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또 이제 얘는 얘는 또 다르게 돌려야 되겠죠 얘는 뭐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고 또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도 찍었겠죠 이렇게도 이렇게 또 찍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전체적으로 이 도장도 늘어났고 이 투표 관리관 도장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표인 도장도 찍힌 방향이 아니라 그냥 늘어났어요 그냥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설명이 간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왜 이상한 도장이 찍혔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만들던 과정에서 이게 전체를 잡고 늘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요정도 늘려버리게 되면 정확하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를 이 투표용지를 인쇄를 하는데 여백이 남았던가 뭔가 조금 용지하고 틀이 조금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지금도 이게 조금 늘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아예 이런 식으로 확 늘어버린 늘려져 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 설명이 간단해요 그러면 방금 보이는 이 요거 요거 여기다 잠깐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으로 도장이 찍히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찍힌 모양에 상관없이 위를 향하게 되는 타원형이 생기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위를 향하는 이 타원형 기표 도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 근본적인 이유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라든가 포토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 투표용지 여러 상황에 이런 투표용지 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한방에 인쇄를 하고 작도로 잘라 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표 도장을 정말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제가 뭐 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표용 기표 도장 자체도 인쇄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한방에 만들어 가지고 한방에 이런 배치를 한 다음에 한방에 이제 인쇄를 해서 작도로 잘랐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기표 도장이 똑같이 타원형으로 나온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다른 투표용지 들을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이제 뭐 애초에 이 기표 도장 자체가 이제 스캔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스캔이 됐는데 이거를 뭔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기표 도장을 갖다 붙여 넣거나 뭐 이런저런 음 작전을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이 관리인 도장이나 이 qr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도장 자체가 위 아래로 좀 길어졌다 길어지면서 같이 이 기표 도장도 늘어난 게 아닌가 정규의 기표 용구인지 의심스럽다 이건데 기표 용구인지 의심스럽다는 이거 자체가 프린트 됐다면 뭐 그냥 깨도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재단이 지금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남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보면 이제 더 명확한데 재단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도 잘라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음 이거를 만약에 재단을 하게 되면 뭐 어떤 거냐면 그리드를 제가 넣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런 거는 자 자르게 되면 여기도 여백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를 이제 잘라 줘야 돼요 요정도를 잘라 줘야 되는데 이만큼 또 남잖아요 또 남게 되니까 저 위쪽에도 위쪽에도 다른 종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맞춰서 여백에 맞춰서 위에 잘려 나간 대로 또 여기서 잘라 주니 두 방을 잘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백이 생기는 게 지금 좀 싫어서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 들어가면 디지털 인쇄로 뭐 전지 한 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쫙 뽑던가 뭐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 평 뭐 1제곱미터의 용지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규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 규격이 만약에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 잘라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생기니까 여기는 막 이런 식으로 잘라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생기니까 야 이거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거 자체를 늘려 버려 가지고 칸을 맞춰 버린 거죠 요 정도를 요 정도를 두 번 잘라야 되는 여백이 생기니까 두 번 잘라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늘려 가지고 요만큼을 이제 맞춰 버린 거예요 그냥 늘려서 맞춰 버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타원형이 생겨버리는 거죠 만들어 놨던 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작도로 잘라 가지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어떤 놈들이 있던 거 있던 짓을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저는 뭐 그럼 이게 참 웃기고 그러니까 웃기는 노릇이에요 웃기는 노릇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 지금 저도 이게 방송을 하면서 지금 깨달은 건데 이런 여백의 다른 투표용지가 나오고 이렇게 길어진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럼 이 여백 맞추려고 얘를 늘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하다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어이가 없네요 저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뭐 방송 하다가 지금 그냥 뭐 무슨 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늦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소보다 좀 뭐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오는데 아 이게 좀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참 이게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늦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